인근 농촌마을에 사는 서로 알만한 두 부부가 나들이 가다가 논두렁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모양입니다. 엄격하게 내외하는 사대부 양반들과는 달리 남녀가 모두 정답게 반가운 이야기를 주고받는 장면에서 당시 평범한 사람들의 자유롭고 구수한 삶의 일면이 보이기도 합니다. 회원전시첩에서 유일하게 평범한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림이기도 한 이 작품은 동시에 부인들이 쓰는 상반실을 가릴 정도로 거대한 삿갓 그리고 지프로 만들었지만 선비들의 갓을 방불케 하는 남편들의 큰 패랭이들을 보아서 문화, 경제, 정치에서 황금기였던 18세기 진경시대를 살았던 평범한 사람들의 패션 감각을 엿볼 수 있게 해주기도 합니다. 이 그림은 노중상봉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